하는데 자 니가 들고싶어 야 자 어 자 야 야 그래 자자자자자 간다 슈퍼맨 자하 잘한다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인간아 됐다 자 하루가 마치네요 아 아 그래도 온 spin 약거 문이 좋네 야 여기 되게 좋네요 야 차가 덕분에 우리 1대도 뭘요 뭐 뭘로 동영상이라 나가서 찍어야지 여기 어두워서 잘 안나와 뭐 안내 안이뻐 그럼 이전까지 쓰는거야? 집 구경 좋네 까던것 중에 제일 좋네 여기 펜션이 좋네 일단 넓어서 좋네 진짜 깨끗하다 물은 공짜겠지? 물은 공짜겠지? 네 다 갖고 온거 저 위에건 누님꺼고 이쪽인가? 불은 다 붙여드렸고 설명 잠시만 드릴게요 야 창아야 해산물 추가 가능하신데 각각 추가 비용 발생하시구요 그리고 7시 40분까지 저희가 주문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되는거죠? 네 여기 전화번호 있어서 전화 주시면 되세요 이거 주고 가는거죠? 네네 두고 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 세팅해 놓은것 중에 파쇄맥이랑 쌈 반찬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은 저희가 7시 50분까지 주문 받고 있구요 주류같은경우도 7시 50분까지 주문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바베큐 이벤트 두개 진행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주류 할인 이벤트라고 스텔라 캣맥주 500ml 4500원 참수주 3인술 4000원 판매하고 있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다 주신 후에 이렇게 모아서 정리만 해주시면 팀당 콜풍을 1더중짜리 저희가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저거 패드룰을 안 여기서 세주는거 예예 아이고 누님 싱글 축하하러 왔다 이쁘다 저기 다 있어요 응 누가 누가 있어 인차 찾아봐 안녕 한명은 싱글했고 저 한명은 오 포옥이 들어간다 어 됐어 뭐 준비가 많이 되네 자 한번 굽어볼까 와 알지 소고기 사올까 이거 밖에서 소고기랑 물집에서 사올까 아니 이게 처음에는 아예 요거를 준비를 하고 그치 고기에 사갖고 하면 될 것 같아 못생긴 롱노즈 꼬냥이 나 고양이 별로야 애가 달려있네 오늘 주인공 여기 펜션 주인님 같아 누가? 내가? 응 어디가도 그 삶의 응 저저저 이야 앞으로 싱글 와 이게 뭡니까 오늘 복장이에요 이야 싱글 반지네 네가 먼저 축하 먼저 자자 싱글 축하합니다 아유 참나 됐습니다 응 그리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이고 기사 수고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이게 싱글하고 이틀 진짜 싱글하고 이틀 여기서 시상하고 여기 나오겠지 여기서 시상하고 여기서 시상하고 네 넥스트 자 폐는 정아 네가 줘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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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도 들고 같이 들어 자 폐도 들고 오케이 이야 이야 저거 아니 금공까지 했어요? 아니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밟고 이래 어 저거 원래 공 안주는데 가짜공 아 멋지다 가짜 아니고 진짜 아닙니까 진짜 잡아라 받아라 자 아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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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축하해요 이럴리봐 너 거기다 여기까지 시켜 아하 자 이거까지 자 자 자 자 축하드립니다 야 야 됐어 됐어 나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뭘 선생님 클럽 챌린지 안 와? 프로들이 뭐이지? 어 어 레슨 하는 모양이네 레슨 그거다 필드 레슨 하는 모양이네 아 아침인데 좋은 헤어 하나도 붉 아 헤드 아 아 아 으 으 아침입니다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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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